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이번에 수경화실에서 여러분들께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감사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경화실 유튜브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반려동물 특강이 종강을 해서 제가 기념으로 육해공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동물을 생연필 세밀화로 그려봤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사인도 아직 없는데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응모 방법은 여러분들이 본 영상의 댓글로 이벤트 응모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첨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수경화실 여러가지 특강들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2019년 새해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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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